오늘은 10월 25일 청량리 청바물시장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김장시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장시사의 아저씨소스는 항상 김장시장에서의 집은 presents ,, 김장시사의 아저씨소스에 김장시사의 아저씨소스는 김장시사의 아저씨소스는 김장시사의 아저씨소스에 김장시사의 아저씨소스에 서판을 각오하는 것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체는 얼마에요? 고춧가루 ㅎㅎㅎ 오늘은 10월 25일 영문장입니다. 10월 25일 영문장입니다. 대체 얼마에요? 5천원만 해버려요. 지금 여기서 다 깐거에요. 이거는 냉동석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갖고 와서 다 깐거에요. 그냥 전부 콩밥떼게요.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왠지 마와러 오지게 미쳤습니다 안 먹는 것도 아니겠당 어디있죠? 어디있지? 또 먹었으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추 한 모짜리 많으신다 배추 한 모짜리 배추 한 모짜리 배추 한 모짜리 배추 배추 배추를 고춧가루 한벙이 얼마에요? 한벙이 만원이에요 만원 이미 지고 왔는데